귀한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무거운 시대의 상황을 점점 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의 구절이었는데 11절을 보면 43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장차 바벨론 왕 누부가네살이 반드시 애굽을 쳐서 바로의 왕자 위에 그의 장막을 지을 것이다 그가 또 애굽당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하였지만 거기에서도 바벨론의 칼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의 범죄는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왜 이런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허용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당에 사는 모든 유다사람 곧 믹돌과 다만에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 말씀에서부터 보면 여러 지명을 거론합니다 이들은 유다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여러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피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들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는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포로되게 할 것이고 칼로 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해주시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영적인 모습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삶에 함께하며 간섭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10편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전 우주 어디에 가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와 의로운 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요나라는 인물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가장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불러내셨고 그를 회개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가난한 땅이 위험에 처하자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땅 어디에 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넓은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마저도 주님은 보시면서 주님이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디에서 살던지 간에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던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 돼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던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내면에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데 Befor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목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의 군사의 힘과 경제력을 보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면 바벨론을 애굽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떠난 겁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더 좋은 것을 찾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지혜롭고 옳은 것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풍성한 삶을 찾아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었고 결과는 황무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비참한 삶을 말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큰 타격을 입고 큰 전쟁 속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화된 것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면치 못하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황무지 인생으로 전략한 것은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그로 인해 영원히 저주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죄를 범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극율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God of Second Chance라는 말이 있죠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회교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셨지만 이들이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황무지 인생으로 전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하면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황무지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저희가 가진 성경에서는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어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This day they are a desolation 그들이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NASB 성경을 보면요 This day they are in ruins and no one lives in them 그들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황무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경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거친 땅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거름을 주지 않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땅은 언제든지 황무지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가꾸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생도 아무리 편해 보이는 인생도 풍성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인생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결국은 고갈되고 결국은 뻑뻑해지고 결국에는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는 것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참 생명과 생동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 차가 년도는 오래됐지만 잘 달리는 차였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었고 어디를 가도 괜찮았는데 관리만 잘하면 졸업할 때까지 탈 수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니 그냥 다니다가 제가 정기점검을 그렇게 잘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달리는데 차 뒤에 머플러에서 대포 소리처럼 펑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달리면서 아 뭐를 밟았나 보다 하다가 좀 있다가는 앞에 본네트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고 차가 서면서 연기가 이렇게 쫙 올라왔습니다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오래된 차니까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엔진 오일이 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그러느냐 하고 타다가 결국에는 오일이 다 떨어져서 엔진의 실린더에 기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쇠가 쇳길이 마찰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터진 거죠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는 결국 제가 매일 잘 달리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일이 없으니까 이것이 엔진이 터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인생은 엔진 오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의 인생의 은혜라는 것이 엔진 오일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없으면 삶이 점점 뻑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계속 피곤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죽었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동일한 사건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압재를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물론 먹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고 위협을 당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마였을 때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었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실 때 과거의 압재와 시련 속에서는 절망과 죽음뿐인 삶이었지만 이들이 자유함을 얻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행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놀라운 삶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그들의 삶을 옥토로 바꾸고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여인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저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저는 이 여인이 구한 이 부스러기의 은혜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믿습니다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녀의 딸의 삶이지만 그 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이 딸이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황무지와 같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고난 속에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부스러기의 은혜 그 은혜만 있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는 치유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황무지와 같은 내 오늘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황무지 같은 심령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생명이 소생하게 하시고 새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황무지와 같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 인격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 순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을 때 일하며 탈험을 만날 때에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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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